오늘 증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정리해주실 증시 셔터맨 우리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역시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네 오늘 두 시장 모두 1%씩 공교롭게도 코스피도 1.07% 올랐고요 코스 닭도 1.07% 올랐습니다 피도 닭도 다 1.07% 1.07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똑같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 하지만 큰 의미는 별로 없죠? 누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시효과 때 매물 많은 사람들이 지수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딱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맞추려서 맞춘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둘 다 같은 숫자가 나왔고 오늘은 수급은 별게 없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470억 정도 팔았고요 이건 늘상 있었던 일이고 네 코스피에서 네 개인이 98억 팔았어요 닭에서? 네 아 피해서? 네 코스피에서 보통은 외국인 팔고 개인 사는 그런 컨셉이 계속 됐었는데 오늘은 뭐 이렇다 할 만큼 누가 몇천억씩 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코스닥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개인이 637억 숫매수 했고요 나머지는 둘 다 팔았는데 이번에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한 300억 정도 숫매도를 하면서 개인의 매수에 매도로 대응을 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수만 올랐지 별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0.4원 상승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소폭 상승하면서 1224원 40전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전략 후강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소폭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후반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전략 후강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괜찮으셨던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우리 1위 1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죠 하루 좋았다고 또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항상 또 내 일장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대체로 코스피 코스닥 피닥일치 1.07%씩 올랐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서요 오늘 좀 챙겨볼 만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는 한국은행에서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속보치는 마이너스 1.4%였는데 약간 상향 조정했어요 전분기 대비 1.3% 마이너스 그래서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3.3% 기록했었거든요 성장률이 그래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 기대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겁니까 이 정도면? 그럼 뭐 이제 속보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으니까 더 나빠지진 않았다라는 데 위안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소비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은 소비에 영향이 좀 있었고요 민간 소비가 6.5% 앞서 GDP 성장률은 11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소비는 IMF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주식시장 가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시장은 지금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다? 그렇죠 과거에는 옛날 거 아니냐 지금 나오는 사실 이 지표도 1분기 성장률이잖아요 지금은 6월이고 더 안 좋은 지표들이 곧 또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4월 5월은 선진국 수요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겠지만 지금 최악의 공면은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현장에서 또 많이 계시니까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피부를 좀 느끼시는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투자를 주식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까? 확실히? 그럼요 지금 어느 정도에요? 개인의 점유율 이런 것들이 거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도 엄청 많이 개설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굉장히 핫하구나 이런 쪽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게 개인들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몇십억 몇천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5천만원 1억짜리가 천계좌 2천계좌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제가 뒤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거는 미국계 자금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계 자금이 73조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굵직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네. 작년 3분기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18조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18조를 개인들이 다 샀다라는 거죠 혹시 현업에 계시니까 5천만원씩 100명이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50억짜리 한 명 고객이 오는 게 낫습니까?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신 회사 이렇게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좌가 많은 게 좋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더 낼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00억짜리 하나 들어오는 게 기분은 훨씬 더 좋죠 한 사람만 커버하면 되니까 이건 뒤에 곽부지점장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표정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외국인 수급에서 미국계 자금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굉장히 포션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오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때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고요 이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유는 국제 효과가 떨어져서 석유류 제품 가격이 떨어졌고요 무상 교육, 무상 교복 이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3% 올해 1, 2, 3월까지는 그래도 1%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저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19년 소비자 물가는 0.4%뿐이 안 올랐어요 이게 2017년, 2018년 보면 1.9%, 1.5% 소비자 물가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좌우되는 게 뭐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밑에 보시면 농산물 농산물 그다음에 공업 제품,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이렇게 품목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농산물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석유가격도 비슷해요 석유가격도 국제유가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월물가라는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원 근원 근원물가 근원물가 베이직이죠 네 그것도 지금 0.5%로 낮은 상황이에요 2017년도에 1.5%였는데 이게 낮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 농축수산물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3.1%가 상승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다 보니까 농수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신 서비스는 내리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서비스 가격 가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017년도에는 2%였는데 0.1%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유가 떨어지니까 공업 제품 가격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이야기를 한 게 중요한 게 긴급재난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게 서울에서는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6월 통계에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6월에는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최근에 소고기 가격이 2배 올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소고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돼지고기 안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어서 가격 올랐다 재난지원금 받으면 뭐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농수축산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서비스도 좀 개선이 되면서 서비스 물가도 좀 개선이 되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 이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카타르 LNG선 잭파 터졌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오늘 23조 규모 그러니까 지금 언론 기사에서는 100대 수주했다 그랬는데 100대 수주를 한 건 아니고요 뭐냐면 이제 도크 배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조선 3사의 도크를 카타르에서 카타르 구경 조선소에서 예약을 한 거죠 한마디로 보면 2027년 동안 이 LNG선 만드는 도크를 우리가 예약을 할게 2027년까지? 2027년까지 배 한 대 만드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앞으로 그럼 한 6, 7년은 그냥 계속 거기는 풀 가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몇 대 발주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23조원 규모라고 하니까 지금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LNG선 한 대가 1조 8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맞나요? 100대? 1조 그럼 108조겠죠 2조, 2조, 200조네요 그러면 똑바로 안 할래요? 1,800억, 1,800억 정도 대당? 네, 한 대당 1,8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1,800억,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00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카타르 사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2004년도에 한번 카타르가 굉장히 큰 규모의 발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90척 이상의 슬롯 예약 계약을 맺었었는데 90척을 만들 슬롯을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건조된 건 53척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언론에서 103척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척을 계약할 거다라는 건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가격도 안 나왔고 한 척도 발표보다는 훨씬 적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적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배가 190척이라고 하는데 카타르가 지금 74척 가지고 있고요 중국에 16척 발주를 했으니까 한 100척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LNG선의 제 호황이 다시 한번 올까 기대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건 좀 우리 챙겨봐야 된다는 뉴스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전해주시고 얼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럴까요? 지금 친환경 하는데 제가 아까 공대생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친환경 관심 좀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데 아까 그 공대생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프로님은 또 로스쿨 출신 아니겠습니까? 출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견학 정도로 가겠습니다 법 쪽의 전문가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자유주행,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벤츠였나 BMW였나 그거 타고 자유주행으로 가고 계시다가 자유주행, 스마트 크루즈로 가고 있다가 멈춰선 차는 인식을 못하거든요 박아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자유주행의 사고 책임은 누가 될 것인가 보험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질문 하나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 수준의 질문이라면 제가 소화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해 주세요 아, 이따 할까요? 알겠습니다 좀 들으시고 보험 문제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답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재미를 위해서 그러면 잠시 후에 이어지는 곽도기님과의 대담 시간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또 홍보 잠깐 하셔야죠 네, 저희 벤키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3만에 한 400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한번 화력을 제가 잠깐 가는 동안에 광고할 동안에 화력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될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는데 여튼 벤키스 좋은 콘텐츠 많죠? 많습니다 요즘 벤키스랑 하나TV가 아주 경쟁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나TV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벤키스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곽상준 부점장님과 함께하는 It's 곽도기 time!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광고도 꺼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빤키스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